아 안녕하십니까 사루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못 맞고도 안되겠지 그렇겠죠 아직 바이퍼는 때가 아니야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았다 야 아이템 뺏으면 했겠는데 쎄진건가 그냥 아이템 뺏으면 했겠어 왜이렇게 쎄냐 이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쎈데 잘하면 원바콜 택했고만 어 나도 이 정도 데미지인 줄 몰랐어 원래 이런 느낌 아니거든요 쎈데 원래 이런 데미지가 아니었거든요 무진장 쎄진거 같은데 아 아 다 만렙이네 아 10만원을 잃었고 원래 이런 이 정도 데미지가 아니었던거 같은데 어 UDT도 안썼나 UDT 없었나요 제가 UDT도 안치워져있는데 아 아이고 죽어 아이고 위험했다 아니 무슨상황이야 나 왜 안죽었어 죽었어요 애는 죽었어야 됐던거 같은데 왜 안죽었지 죽었어야 됐던거 같은데 어 아니 아 아 아 어 아 아 어 눈올린거 보세요 그럼 바로 가겠습니다 걸겠습니다 한 번에 끝낸다 아오케이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았어 열 두개 나옵니다 아 이걸로 카루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